은하계 곳곳에서는 전설이 하나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머나먼 행성에 우물한 성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총굴이었다 그곳에는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유물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 바로 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총이었다 그 총을 잡던 이들은 대부분 죽음을 맞았고 다른 이들은 총굴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극히 일 목적을 이루고 그 총을 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 그 자체에 손상을 입히고 말았다 총굴이 시간의 역설에 휘말리고 흔들리기 시작할지니 최후의 총굴 탐험가들은 오늘의 할 게임 엑스트 더 건전 엔터 더 건전의 후속작 엑스트 더 건전이 출시됐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되어서 이 건전을 탈출해야 되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엑스트 더 건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가장 용감하고 뛰어난 자들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답니다 나의 총굴 탐험가요 총굴 탐험가 중 한명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이 올라가는 동안 무기의 축복을 내려 최대한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제 그대는 총굴을 탈출할 준비가 되었다 가자 엑스트 더 건전이 시작된다 어? 총굴 탐험가요 내가 당신의 무기의 축복을 내리노라 반짝반짝 당신의 무기가 몇 초마다 바뀔 겁니다 칼리버는 자극이 있는 자들에게 힘을 내립니다 당시 전투에서 보이는 손실에 따라 얼마나 좋은 무기가 될지 결정되죠 아 이거 내가 실력에 따라서 무기가 변하는 거구나 총알 가는 거는 자동인가? 어? 네일건으로 변했어요 가뿐하죠 우편함 뭐야? 자꾸 우편함에서 이상한 거 날라가요? 박스는 강한가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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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이 무이 화려하다 전기충격기가 좀 오 뭐야 뭐야 보스야? 버파로켓 강력한 황소 찍고 죽인다 피하고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이게 맞는다고? 와 이게 맞는다고? 왓따팍 왓따팍 유탄발사기 가자 유탄발사기 아 아 처음엔 원래 이런 거지 이게 돈을 모으면은 돈에 관련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차아 어 상점이다 공포탄은 하나정돈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건부추는 뭔데? 그냥 공포탄 하나 자 갑시다 이번엔 좀 맵이 바뀌었는데? creep 37 야야야야 데미지 왜 이리 받아 야 이거 아니잖아 아 나 순간 내 걸 못봤어 아 바닭에 함정있었어요? 아 함정을 못봤네 함정 잘봐야겠다 그래 나 잘봐야 된다 빨간색만 조심해 내 총화는 노란색 적들의 총화는 빨간색 우! 우스!! 안 돼~~~ 좋은것좀 줘봐요 좋은것좀 피해주고 메스샵건 와우 야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아 이거 좋다 야 메스샵건 좋아 보스 나와 별거 아니야 이번엔 보스다워도 별거んな죠 미노타람스 잘 왔다 넌.. 뒤졌다 뭐야? 왜 또 가겨? 좋아질때쯤이 바뀌어 시비의 촉수 뭐야 뭐야 이 더러운 총은 뭐야 왜 나간 촉수같은게 나와 이상해요 좀 끔찍한 총알을 얻은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쓸데없는 총일것 같습니다 아 이대로 괜찮을까? 여기도 보스일거 아냐 중자값 주식총 하채 라니 하 잘 보면서 피해 잘 보면서 가라 소문자 대문자 굴러서 피하고 굴러서 피하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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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위험했다 아 mike 점프로 피해 점프로 피해 거의 다 왔어 굴러줘 맞을 것 같으면 굴러줘 헤치웠다 나이수 헤치워버렸다구 모든 적을 약하게 좋아요 아저씨 나왔어요 성장한 내가 왔다구요 오메가 총탄은 좋은건가? 오메가 총탄은 좋은건가? 사버렸어요 와 알파 총탄하고 오메가 총탄이 좋은거네 뭐 이정도면 됐겠지 와 뭐야 맵이 바뀌었어 피하면서 피하면서 공격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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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안하다고 어 뭐야 어 보스야 이거 또 총탄본 무기를 들라 아 어 이게 왠지 요기같지 않아요? 어 아 살려줘 어 어 어 어 뭐야 언제 지였대 아니 뭐냐구 젠장 말도쿤 해내버렸는데 얘들아 이거 엔딩 보겠는 아 아니야 이말은 하지말자 이말은 하지말자 보통 이말하고 좋은일이 하나도 없었어 난 됐어 됐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무난하게 잘했잖아 또 보스냐? 어느 보스냐 이번엔 덤벼라 화염약실 불타든 눈 아 너무 아까워 넘어 너무 어려워 오 오 부끄러 r 살만해 할만해 tumbler 육 흘를를를를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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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ders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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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아니 토is 아 필노불 이거 두개 사자 흘루루루루루룩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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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떻게 피했누 아 피리면 어 나 피부의 불량 뭐야 어 잡았다구 젠장 어허허 피 좀 주세요 아 너무 힘들었다고 아 피가 없네 이거 두개 사자 해내 버렸다구 끝까지 올라간다 오오 와 어지러워 어지러워 와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넘어져 넘어져 토할거같애 토할거같애 아니 저거 저거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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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더블 비전? 윙윙윙윙윙윙윙 야 이거 총알이 너무 어지럽다 오오 나 어디있니? 나 어디있니? 야 내 캐릭터 어딨니? 내 캐릭터 내가 못찾고 있어 와 어떻게 여기 올라왔지 내가? 대단하네요 저도 어떻게 정 VMware 어떻게 하고있냐구요? 저도 모르겠어요 감으로 하고있는거 같은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야왜래왜래랄게 화염외이래 왜이래 화염외이래 OO accumt ку 다시 팅 와 게박섹 보이네 안녕하세요 와아아 막ホツ 답네 마지막 드래건 야 코에다 총알이 달려 있네 우악 안맞지 않다 안맞지 않다 좋을수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오부어OTHER 어 ArabLOis 이리와 저 뭐야 아 저저저저저저저 나쁜놈 외끼 이놈아 오케이 나이스 우리는 죽 나이스 이거 보면 쉽게 피하죠 됐어 오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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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을 봤나 아유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죽어 오 이거 어떻게 피해 일 adequ 우야야 우아 반대만지고 죽어요 우아아오오오오오 오 제발제 발 제발 점트 점프로 피해 굴러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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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zię 안다 젠장 종굴탈출에 실패해버렸다구 아 너무 아쉽다 오늘 엑스트더건전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지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